북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북마마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701-주일동 외일필지입니다. 봉정리 701-701은 대지고요. 보존관리지역이고 거의 200평 정도 됩니다. 도로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봉정리 701-1, 여긴 전이고요. 보존관리지역입니다. 730평, 가수원과 일부 도로로 지금 사용 중인데 이 주택의 지금 장점은 단독주택이신데 보면 929평이라는 토지 면적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37평인데요. 감정가는 1억 5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 1억 5천 5백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가랑 최저가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재감정을 했는데 경매가격에 여기에는 지금 나무나 이런 것들이 경매가격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처음에 감정을 했던 금액보다 살짝 5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 제가 보니까 근저당은 소멸 안 되는 근저당은 없고요. 주인이 아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세입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단층으로 되어 있고 창고랑 과수원이 있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체리나무가 엄청 많이 있나봐요. 이런 체리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경매가격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 이거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뒷산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땅도 넓고 진행하실 분들 좋은 착한 금액에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